전북 소방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.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조사와 전통시장 합동 점검 및 관계인 자율 안전 관리 지도, 주거 취약시설 현장 점검, 화재 취약시설 안전 컨설팅 등입니다. 도소방본부는 명절 기간 부주의로 인한 주택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특히 음식 조리 시 화기 취급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한편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도내에서는 60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